중전마마 죽인 외에는 그냥 뱀손수 쳤던데 권 재판장은 김창수에게 조선협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그날 짐승이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기대해 이제부터는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니까 모든 게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우리의 잘못이야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장 김창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